안녕하세요. 수은이 엄마예요. 오늘 먹을 음식은 홈프런스의 칵테일 새우 쉬림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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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리소스 여기는 초고추장 허니 머스타드 타타르소스 맛있게 먹어 볼게요. 칵테일 새우 칵테일 새우 칠리소스 초고추장 칠리소스 맛있어요. 허니 머스타드 허니 머스타드 파인 머스타드 고추장 SEÑ 저는 비닐가 정말 맛있어. 저는 치즈 타타르소스 타타르소스 여기 치즈 치즈마 치즈 치즈 초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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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리소스 타타르소스 초고추장 초고추장 맵다 뼈가 너무 조금 덜어내줘요 설탕 초콜릿 쭈욱 바삭하고 쭈욱 짭짭짭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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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소스로 만들어졌어요 치즈소스 치즈소스 치즈소스로 굉장히 달콤해요 치즈소스로 만들어졌어요 치킨 계란 바삭함 랍랍랍 랍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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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치즈에만 먹어봅시다 치즈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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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플러스 콩플러스에 칵테일새우, 쉬링크림 맛있게 너무 잘 먹었어요. 새우가 조길도 조길도 하고 육질이 너무 맛있었어요. 소스 중에는 초고추장이 제일 칼칼하니 맛있고 갈릭소스와 타르타르 소스와 칠리소스 칠리소스하고 허니 머스타드 소스하고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해물 종류 다 좋아해요. 새우도 너무 제가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구독 꾹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